내 여자가 얼마나 눈물 담아 널 가였던가 잘 갔지 않아 다시 만나요 내 여자가 얼마나 눈물 담아 널 가고싶다 내 여자가 얼마나 눈물 담아 널 가고싶다 이렇게 만나니 헤어졌던 부모 형제들과 상봉한 것처럼 내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여자가 얼마나 눈물 담아 널 가고싶다 내 여자가 더 많이 눈물 담아 널 가고싶다 내 여자가 얼마나 눈물 담아 널 가고싶다 오늘의 약속을 지키게 될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한 저희 다고 싶습니다. 오늘의 약속을 지키게 될 날이 올 줄은 생각입니다.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2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2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3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3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3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3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위원장 김용철 경직. 조국 평화 통일변의 위원장 리성경. 3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한진창 김용철 경직. 이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4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4층 특별 관람석이 나오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물 또한 울 말렸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성미여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성미여 소리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